10편 재백 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.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.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.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.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이를 공의로 하리로다.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리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.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.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. 저가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뿌리 영화로이 들리리로다.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.